안녕하세요. 리노 ASMR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ASMR은 처음 해봐요. 조금 어색한데 한번 보존해보겠습니다. 제 첫 영상으로는 채널 소개를 간략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의 ASMR을 하는지 우선은 다른 소음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사물과 마이크나 귀를 팅글거리게 한다거나 자극적인 ASMR은 아니에요. 담백한 ASMR입니다. 그냥 이렇게 속삭이면서 조용히 얘기하면서 조용하게 수다를 떠는데 재미잘오는 그런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채널은 다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차적이고 비밀스러운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성이 대면성의 벽에 둘러진 좀 안락한 꿈같은 공간인거죠. 그리고 가끔은 좋은 글기나 책 구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 채널 궁금하시고 잠이 잘 올 것 같고 뭔가 듣기 좋은 것 같다 하시면 좋아요 잊지말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아니면 제 생각이라도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가 되시고 밤에 듣는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 푹 잘 주무시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 그리고 제 채널 찾아와주시고 끝까지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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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